I hope to die on stage. 대단하네요. 아마 보리는 오늘은 죽고 싶지 않게. 저희도 죽고 싶지 않게. 보리는 그것이 마지막 꿈이지. 관객들은 깔고 놀릴 거예요. 스크린이 더 이상 안 오세요. 오늘이 아니니까 일단 다행이고요. 여러분들 보시니까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? 아까 소중해. 올라가서 이렇게 팔이 나간 거요. 키 커지면서 팔이 잡는 거. 이렇게 안 닿는데 어떻게 얘를 내보냈나 그게 신기해요. 얘 높이는 3m까지 더 올라간다고 하네요. 들어갔어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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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씨도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? 저는 아까 바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었어요. 그게 너무 신기해서 좋아요. 포인트 볼 리얼 게임. 꼭 다시 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바지 바지. 나이 씨가 어렸는데 배추면 어떻게 하는 거? 그렇군요. 어디서 많이 베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이렇게 하는가? 바지를 잡고 위로 아래로 내리면 된답니다. 바지를요? 바지를요.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예전에 했던 특허가 있는 분광댄스를 조금 따라하는지 아니다. 그럼 분광댄스도 한번 해볼까요? 대형 분광댄스를. 와 잘한다. 오 잘한다. 유 더 산티나. 이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간절 하나하나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살아있어요. 아니 요즘 저희가 개인기가 없어서 그런데 벤양민 씨 디스카운트 좀 해줘요. 나도 가르쳐줘요 좀. 디스카운트. 디스카운트. 오 꽁따래인가 봐? 오 오케이. 자 광희가. 쌍큐. 쌍큐래. 야. 탑. 됐어 됐어. 야 지금은 약간 지렁이 같아요. 귀여워. 귀여워. 프라이트 푸델렉스 인사이드. 쌍아야. 너 한 게 없잖아. 얘가 얘가 왜 이래. 이제 버틸 수는 없다고. 의사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손해 주세요. help me. I don't care about you. I care about the costume. Don't break. 광희 씨보다 그 의상이 더 걱정이네요. Yeah. 이렇게. 진짜 어려워요. 답답하지? 굉장히 좁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없고. 그리고 굉장히 아내가 답답해요. 답답해. 다른 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? 오케이. 제가 좀 나와서. 시원이 나오네요. 야 네가 드라마에서 나 허영이지. 예. 예. 명색이 아이돌인데 그래도. 자 시원. 안 졌다가 숨 들어간다. 갑자기 키 커진다. 키 커져라 이기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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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어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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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잖아. 어어. 아 그렇지. 하이 유트 네. 피치 미. 광희보다 잘한다. 신기하다 이게. 광희보다 훨씬 낫네. 역시. 좋겠다. 아우 재밌네. 아우 재밌네. 아우 재밌네. 아우 재밌네. 아니 근데 시원 씨의 그 끼가. 네. 이게 천부적이에요. 아까 뭐 배춤 추는 거나 여러 가지가. 아우.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두 분이 한번 즉석 쇼를 한번 해보는 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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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198. 오늘의 이 스프링 쇼의 개발점 함께. 아우. 함께하면 더 커지야 스케일이. estate. 마침 퍼포먼스 박수로 채쟁을 합니다. 예. 예. 예쁘게 해주 squeezed.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? 분위기가 없답니다